지난 7월 21일,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한 여성이 배를 움켜잡은 채 다급하게 뛰어오는데요. 옷이 온통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여성은 피를 흘린 채 이발소로 들어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성이 이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낮 한적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아드님이 원통한 일을 당했다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요. 이 사건 한 달 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만 봐도 너무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60대 여성이고 제보를 주신 분은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7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 45분쯤에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피해자는 80대 어머니와 함께 맛있게 아침을 식사를 하시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연락하신 어머니랑 강냉이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서 서더니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서 피해자를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이 원래는 컬러 영상이에요. 그런데 혈흔이 너무 피해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일단 흑백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당시 상황 어땠는지 피해자 아드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어머니랑 할머니랑 앞에 의자 같은 거 하나 놔두고 거기에 앉아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해자는 칼을 숨기고 뒤로 빙 돌아가지고 계단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할머니는 가해자가 올라오는 것도 못 보고 그리고 나서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한번 질렀는데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질러가지고 어머니가 그때 귀신을 하게 되었고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 피해자를 향해서 흉기를 휘두른 그 가해자 남성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이웃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살고 또 40년 가까이 알고 지내면서 자식들도 동창 사이고 서로 경조사를 챙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40년 이웃이요? 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 주장에 따르면 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부부가 집 밖으로 나오는구나 싶었는데 이웃 남성이 피해자 옆에 서더니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두 집 간의 거리는 10m 정도도 안 될 만큼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돌아서 먼 길로 온 점을 볼 때 흉기로 찌르겠다고 작정을 하고 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요.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후 사건 현장에서 50m 거리에 있는 이발소로 신발이 벗겨진 만큼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이발소 주변 곳곳에까지 혈흔이 남아있고 옷이 다 젖었을 만큼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가해자 아내는 경찰이 오가는 골목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요. 불안한 표정으로 쳐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골목에서 어떤 여성이 막 이렇게 뛰어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피해자분이 흉기에 찔리고 나서 이발소로 막 뛰어가는 장면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발소에는 왜 달려가신 건가요? 피해자의 여동생분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발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뛰어났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발소에 뛰어들어서 피를 흘리면서 뛰어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쓰러졌고 이제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동생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112129에 신고를 했고 1129 구급대가 출동했고 경찰도 출동을 해서 이 남성은 현행본부로 체포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피해자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지금 20cm 넘는 흉기로 몸을 관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가 손상이 많이 됐고요. 수술을 한 번 하고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술할 때마다 좀 힘내자, 견뎌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사망을 한 상황이었고 이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젊으니까 오히려 내가 좀 맞았으면 하는데 부검을 좀 했다고 합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건강한 30대가 칼에 이렇게 당했다고 사망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도 만약에 맞았으면 목숨을 잃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억장이 무너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상의 깊이가 깊었기 때문에 30대 젊은 사람이 저런 피해를 입었어도 똑같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만큼 정말 엄청난 공격이었다. 40년 이웃이었습니다. 서로 경조사까지 챙기는 사이였는데 저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유족들이 가장 묻고 싶은 거, 궁금한 거 대체 왜 우리 어머니한테 저 짓을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가해자는 답을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3개월 전 원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피해자 아드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4, 5개월 전 사건도 자기 발판 그래서 자기 집 앞에서 털면 되는데 굳이 남의 집 앞에 전봇대에 툭툭 치니까 거기 먼지가 올라와서 그거 가지고 어머니가 심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왜 여기서 털냐, 먼지가 다 들어오잖아 이쪽으로 털지 말라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졌어, 이랬다 하니까 경찰에 그 사건으로 감정이 쌓이도 그날 그랬으면 미친놈이다 이라고 말할 텐데 5개월 전에 그랬는 거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도 지금 화가 안 가라앉는 상황인데 비판 소리가 나고 잡아졌으니까 사람이 자, 들어보세요. 양 비도사님이 넉 달 전, 길게 잡아서 다섯 달 전에 차량 발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집 앞에서 이렇게 탈탈 털었다. 그 먼지가 날려서 그래서 아유, 이게 뭐야? 막 이랬더니 그걸 계속 가슴에 담고 있다가 넉 달, 다섯 달 지나서 저짓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하려고 하면서 왜 그랬냐고 그러는데 서로 감정이 안 좋았다. 뭐가 감정이 안 좋았냐. 매트를 털은 걸 가지고 간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 이 전후 사정을 좀 정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침부터 술을 먹어가지고 굉장히 취한 상태에 있다가 본인 얘기로는 갑자기 감정이 폭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건 그런 겁니다. 지난 4월 초였대요. 저 가해 남성이 집 앞에 전봇대에서 차량 매트를 털었대요. 그러니까 전봇대는 다 아무데나 있지는 않잖아요. 전봇대 기둥처럼 이렇게 툭툭 털어버렸는데 부모님이 1층에 있었대요. 그래서 피해자분이 아니, 다 골목길이니까 먼지 들어온다고 거기 가서 다른 데서 좀 털어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피해자분은 따님하고도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문자도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맞지 왜 남의 집 앞에서 저렇게 대문 앞에서 털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털면 먼지가 들어올 것 같아서 자기 집 창문을 닫아놓고 남의 집 앞 전봇대에서 털고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그 이후로 다퉜고 그래서 매트 그렇게 털고 나서 서로 이게 좀 다툴만한 일로 다툴 일이 아니잖아요. 다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교류도 없었고 대화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걸 3개월이나 품고 있다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걸 이 의사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저 사람의 주장이죠. 가해자의 주장. 그런데 유족들이 더 화가 나는 게 있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이웃, 그 가족의 태도. 네, 유족은 이웃 남성이 집 밖에 나설 때 아내가 함께 있었잖아요. 아내가 피해자에게 도망가라는 소리만 쳤어도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괴로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하고요. 경찰에 따르면 아내는 술을 먹고 사고를 칠까 봐 따라 나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웃 남성은 구속이 됐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면요. 자기 남편이 그 짓을 벌이고 나서 그 피해자가 골목길로 피를 흘리면서 도망갔잖아요. 앞서 보셨잖아요. 저기 지금 보면 골목에 서서 가해자의 부인이 어머어머 어쩜 좋아 어쩜 좋아 하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수님 이미 자기 남편이 흉기를 들고 골목으로 나오고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은 그런 겁니다. 아니 그 남편이 흉기를 들고 골목으로 튀어나올 때 저 아내 가해자의 아내가 누구 엄마 도망가 이렇게 소리를 치겠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 골목으로 나오기 전에 붙잡아서 말리기라도 했는가 그랬으면 이 참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어쩌면 좀 어쩌면 좀 하면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무참한 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 정말 소리를 질러준다든가 정말로 공의심이 있으면 정말 112에 신고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큰일이 벌어날 걸 알고도 저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에 지금 유가족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아내의 행동을 보면서 이 남성 아마도 폭력적인 성향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아마 늘상 있었을 것이다.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하니까 이 아내도 예측을 하고 이제 큰일이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매트 사건으로 인해서 원한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라는 건 본인의 주장이고 저는 믿을 수 없고요. 그냥 술 마시면 저런 폭력이 나오는 습관성 폭력자였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지금 그때 흉기에 찔린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90대 아버지께서는 또 미용실로 와서 딸이 쓰러지는 걸 보셨잖아요. 두 분 어머님 아버님께는 얘기를 하지도 못했답니다. 사망했다는 얘기를 못했대요. 그리고 이 아드님도 지금 이제 가정에 풍비박산 났다. 이제 회사도 다 그만두고 배달립을 하면서 이 일을 처리하고 있고 또 따님도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첫 재판이 29일 날 오는 29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계속 좀 지켜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